더 나은 내일이란 무엇입니까? 건강한 삶을 누리며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와 전자제품, 플라스틱의 사용은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는 더 많은 질병과 마주하고 현대의학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료산업은 바이오헬스와 IT 헬스케어 시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메디플러스 플랫폼은 원스탑 통합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개인 맞춤별 헬스케어를 제공하며 의료와 일상생활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프코인을 실현합니다 메디플러스 블록체인,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체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여명인터내셔널은 블록체인을 접목한 광산무역회사로 주 수익원은 인도네시아의 광산무역입니다 주식회사 여명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재련공장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재련공장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인글로벌트레이드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광물전으로 유명하며 특히 석탄, 구리, 금, 주석, 미켈, 도크사이트의 주요 생산으로 주식회사 여명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채굴한 광물을 현지 재련공장의 재련공정을 거쳐 수입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련공장 시설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부터는 현대시설화된 공장에서 더 많은 양의 광물을 재련할 수 있어 수익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주식회사 여명인터내셔널은 광물 무역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 흐름에 맞추어 4차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블록체인을 접목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화되는 의료, 헬스케어 산업을 타겟으로 개발한 메디플러스 코인은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환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피부질환 기능성 제품을 제조하는 코슈메시티컬, 줄기세포와 시술 등의 해외 병원 확산, 양한방 협진 의료기술 지원, 풍부와 유통 등의 사업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여명인터내셔널은 세계 보석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보석의 소유자와 이동이 기록되는 주얼리코인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중심에서 벗어난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자격 암호화 관리 시스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자체적인 보상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이어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블록체인은 공공거래 장부라는 개념으로 가상화폐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내역을 전송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메디플러스 플랫폼은 참여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많은 의료 서비스 중 사용자 간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메디플러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인 메디플러스 코인은 의료비와 약재비, 보험 등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플러스 플랫폼은 상호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참여자들은 의료 산업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의료, 헬스케어, 뷰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소비자는 메디플러스 플랫폼 내에서 병의원, 헬스케어 센터, 뷰티샵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쉽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개 서비스를 통해 병의원, 헬스케어 센터, 뷰티샵과 여행사, 컨벤션 기획자는 스마트 계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에서 관리 보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기관 간에는 기능성 바이오 제품, 보조식품 등 의료, 헬스케어, 뷰티 관련 제품을 유통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커뮤니티 활동과 게시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플러스 코인은 주식회사 여명 인터내셔널의 철학을 담아 최신 의료기술 연구, 개인별 맞춤형 검진 방법론 개발 건강식품 제거와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암호화폐로 네트워크 내부 시스템에서는 매개체로 통용되며 발행과 동시에 보유한 암호화폐 주소가 부여됩니다 메디플러스 코인은 일반적인 암호화폐처럼 개인 간 양도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메디플러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일리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추진을 통해 투자 재원으로서의 가치도 확대됩니다 메디플러스 플랫폼의 블록체인에 저장된 개인의 고유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맞춤형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 체크, 치료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메디플러스 코인으로 제휴된 헬스, 의료, 미용 분야의 업소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여명 인터내셔널과 업무 협약을 맺은 대표기관으로는 스마트 라식 전문, 2년 연속 한국소비자평가 1위 2만 건 이상 수술 달성, 스마트핀, 스마트 라식을 독자 개발한 강남 퍼스트안, 암과 난치병 치료와 항노화 시술을 위한 줄기세포와 면역세포치료센터와 통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보수치료센터 외 특수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 메디컬 의원 첨단 의료 시스템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강남 뷰티 성형외과 20일 연간 4만 건 이상의 남성 수술 임상 경험 경력이 있으신 실력 있는 더 키운 비뇨기과 의원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혈액을 통해 미세 암세포의 유무와 암의 예측으로 예방이 가능한 전암 진단을 진행하는 유전자 연구센터인, 주식회사 유니젠 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유전자 연구센터 인 biri 상백세를 이루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메디플러스와 협력한 병의원을 이용하고 메디코인으로 결제하는 경우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플러스는 벤사와 연결된 애니클렛과의 제휴로 실결제 시스템을 카드로 구축시켰습니다 이는 비자체크카드로서 애니클렛이라는 전자지갑 어플과 연동이 되어 애니클렛 내에 메디플러스 코인을 담아두시면 카드를 사용하실 때마다 코인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외국에서도 의료기관은 물론 일반 카드 가맹점에서 메디플러스 코인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코인을 사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은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코인을 사라고 안 해도 살 수밖에 없는 코인이 뭐가 있을까 궁리하다가 저희들은 메디컬 플랫폼인 메디플러스 코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코인으로 병원에서 결제도 할 수 있고 일반 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도 20% 이상의 우대 혜택을 받게 한다면 사람들은 모르면 카드로 결제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우리 코인을 사서 결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차관화에 우리 메디플러스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감형 병원들을 구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메디플러스 코인은 체크카드하고 연동이 되어서 전 세계 어디서나 현금처럼 전자지갑에 우리 코인이 들어있으면 장고가 없더라도 식사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런 체계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국내 거래소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코인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은 프리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100% 제가 가지고 있고 상장되더라도 거래소에 팔 수 있는 코인이 없기 때문에 투명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격이 다운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상장이 되면은 더욱더 우리 코인을 신문에 기사나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 코인으로 병원에서 결제도 하고 또 체크카드로 전 세계 어디서나 쇼핑도 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여러분 그동안 그래왔듯이 우리 회사와 저를 믿으시고 우리 메디플러스 코인을 믿으시고 더욱더 힘차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디플러스 코인 화이팅! 오늘 메디플러스 비전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디플러스 코인 비전 선포식을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디플러스 코인과 스스로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메디플러스 코인은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가 메디플러스 코인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영역을 더 넓혀나갈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메디플러스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예방때레스 코인은 비롤에서 전세하십니다 ր